3만원짜리 회의를 시키면 여기 소주가 2백이니까 소주가 5천원을 담아요. 그리고 회의가 2만원이에요.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전하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지만... 아 근데 이 분... 제가 구독하지만 참 최고입니다. 전각시죠. 전각시. 전각시. 헌각시. 그러죠. 이혼을 했으니까. 전각시. 잠깐만. 여기 지금 웃고 계신 분이 전 부인이구요. 옆에 계신 분이 현 부인이래요. 이거 봄이에요. 회에 이렇게 종류별로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봄에는 광주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갑니다. 광주국제양궁장. 여기를 갑니다. 이게 주월동이래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광주국제 양궁장. 이런 데가 있었어? 진짜 양궁장이에요. 2024년 1월 1일인데요. 어제도... 12월 31일. 양수형님하고 제자녀석. 그리고 형채형님. 또 합류해가지고. 새벽까지 놀았네. 새벽까지 놀았네. 근데. 또 불러. 대낮부터 술 마시자. 대낮부터 술 마시자. 아니. 갑니다. 여긴가. 형채형님이. 저 만날 때마다. 이 횟집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횟집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횟집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횟집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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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 제가 먼저 왔거든요. 저는 식당에 먼저 와서 외관도 촬영하고. 좌석 분위기를 보는데. 대낮인데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 근데 제가 매일 편 찍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잔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 영상을 시청하셨지요? 채나 수산이.. 우리 광주 쪽에서는 아주 맛임미입니다 네! 가격이 이게 말이 돼요? 아.. 소스를 공개 하세요? 두 개요? 말입니다 공개 공개 전화 볼 때 저는.. 대한민국 XR 회사에서 근무하는 서류를 권위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아 그 의자가 없어 이게 실시간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 의자! 아니 잠깐만 지금 일행질랑 아직 안 왔는데 자,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일 주시겠어요. 예예예. 안담으니까? 그럼 몇시만 드셨어요? 야, 그리고 다. 편집이야. 우리 많이 먹었어요. 아, 근데 여기가 좀 시간인데. 여기 2시부터 먹었어요. 아, 진짜. 왜? 술. 술. 우리 밖에 안 먹었어요? 아니, 저기도 있어. 하나 있잖아. 저. 어? 한 달리. 맥주 2개에 소주 8백. 또 하나 드실게 없어. 우와. 우리 또 밖에 안 먹었어요. 반갑습니다. 아, 넌 둘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짱둥이가 이미 고대에 합격해가지고. 아, 고려대. 아, 예. 아, 예. 연락해버려. 수능, 수능. 아, 이번에 수능까지. 이번에 수능. 4등, 4등. 예예. 고대에 갔습니다, 고대. 오우. 그래서 이렇게. 나설 먹고 싶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야. 아, 근데 이건. 제가. 구독하지만은 참 최고입니다. 영상 많이 보셨어요? 예, 예, 예. 나는. H, A, N, T. 한, T. 잠깐만. 아직. 우리. 1행들 안 왔는데. 잘 못. 잘 못. 고맙습니다. 제법입니다. 하하하하. 미쳐버렸잖아. 잘 못. 아, 잘 못. 우와. 잠깐만, 잠깐만. 구독자. 네, 구독자. 네, 구독자. 네, 구독자. 네, 구독자. 네, 구독자. 네, 구독자. 다른 구독자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그 분 오실 때까지. 함께 할게요. 예, 예. 왜냐면. 외롭잖아요. 진짜. 더럽히겠네. 와. 유튜브 제목이. 구독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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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은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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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환대해주시잖아요. 아, 근데. 광주짱.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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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기가 뭐예요? 피꼬막. 피꼬막이요? 네, 피꼬막이라고? 하하하하. 겁나 커. 겁나 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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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명 699개. 보래 해명대를 한번 구독 눌러줘. 패덜매로? 아, 예.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예. 저는 전주에 삽니다. 아, 전주에 삽니다. 예, 예. 근데, 야, 집은, 야. 전, 저, 저, 그, 수,가. 어, 지금 상ichi 선생님들 내iero야. short on. 여 nella cị 안에서. 나 전각지 ». 여기, 전각지요. 야, 전각지. 그런 말이야. 좀illo거. 어, 전각지 현각지. 그? 르죠. sydney 이혼을 했으니까. 근데 햄艦하면. 하하하하. 잠깐만 형, rappe들. 조금밖에 nineteen to the公哈哈. 여기 지금 웃어 계신 분이 전부인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현 부인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만난 그런가 просто? 아 근데 그냥 타이틀 타우니까 형님 고생기 전에 추하겠는데? 어 저 한잔 아니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르시래요? 그쵸? 현 와이프 아 좋아 저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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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쿠 멍청해 아 근데 고객님 이래요 미안해 야 야 저는 지금 메뉴 보고 있는데 이게 가격이 진짜 실화냐 어 어 여보세요 오오 이래서 나올까 네 와 이런 반대가 다 있나봐 아 지금 내지가 안 돼있네 재밌네 진짜 제가 작년 아니 아니 여기 빨간 모자 쓴 어머니가 맥주 사주셔서 두 별 1월 1일입니다 2023년 이 이 이 가족들하고 지금 교류를 탔는데 식당인거 같아요 술 또 가족신당 너 술 있어 너 이래서 아니 아니 앉아 앉아 설마 아니 아니 그리고 가족들하고 매일 술마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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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예요? 매운드 아니에요? 매운드 아니에요? 매운드 아니에요 저거는 두지 마세요 죄송해요 제거부터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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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많이 먹는데 하하하하 힘들었어 힘들었어 힘들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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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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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풍암동삼 풍암동삼 저 우미강자 2년이니까 3년 살았습니다 아 우미강자 대박 1년 초창기영상 서비스에요 이 큰 꼬막이 서비스래 이게 뭐에요? 다마 우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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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ам 넘 우랍 닭다리 먹자고 부르네 닭다리에 닭다리 가려고 준비하고 싶었어요 같이 갈꺼? 닭다리 같이 가세요 지금은 형님 뱅잎까지 먹이소 젤비가 쎕더라 3월 둘째쯤 쎕더라 형님 여건 만드세요 안되고 만드세요 제가 쎕쏠하고 애매합니다 내가 족해 방어 이거 크게 한번 봐야 돼 죽이조라 계란 닭다리 젤비가 쎕더라 젤비가 쎕더라 저는 연어나 찹쥐 먹을 때는 와사비 먹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면발리에 먹을때는 된장해요 된장이라 많이 먹어요 3일간 숯먹지마도 연사기하고 빨리빨리 팍팍팍 올려야해요 너무 저렇게 미쳤다 전부 다 자기 영상이던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5천원이래요 이거 5천원이래요 제가 하겠습니다 우와아 잠깐만 이거 오랜 거 같은데?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형님 맛있는 거 있으면 놔줘 형님 맛있는 거 다 가져갔어 아 뒤에서 술 안 먹으니까 이게 이건 내 거래 아니요 형님 저 내장 놔줘 내장 아니 너희들 반 나눴다니까 진짜 만난 지 한 열흘 됐는데요 불쌍지 수십 명 만난 거 같아요 와아 왔다마 와아 왔다마 전라도 갔다 왔습니다 전라도 갔다 왔다 왔다 동창을 만나 잘 만나보라 네 한 열흘 이씨 크기 얼마나인 줄 알아요? 한 반에 한 반에 이만해? 싼 반에? 지금 블랙핑크예요? 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블랙핑크 안 좋아해요? 블랙핑크 안 좋아해요? 블랙핑크 안 좋아 블랙핑크 나 Bishop 리액션 할 거니까 저 사진이잖아 Lum Prom て 고맙습니다 형님 말만 계속하고 졸아가면 안 짜! 졸아도 안 짜! 손 좀 줄어들어 응 지금 여기 새로 만난 구독자님 제 캐릭터 적응이 잘 안 되지? 아니야 저 이거 좋아해 내가 돌봐봐 좀 조용하게 할게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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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까 사장님하고 밖에서 제가 후속한 정례식을 팔렸데 이거 모름에 이렇게 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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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에 매운탕이 있거든요 5천짜리인데 성인 3명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이 그치 내가 말할 때 6명도 먹거든요 이 집에 장사가 엄청 잘 되니까 매운탕 소리가 엄청 나와요 말바오보다 이거 다 내가 안 가봐도 말바오는 장점이 소주가 2천명이거든요 진짜 그것만 장점이 남아지 말바오크랑 이거 와 이거 한 번짜리 제일 많은데 변사이 아 와 사실 많이 쳤는데 형님 보기 부위가 어떻게 되니까? 이게 광어 이게 광어 이거는? 돔 우럭 우럭 이거는? 그게 우럭이랑 같이 부위가 좀 다르고 아 유튜브 하기 시작 잘했다 하하하하 자 서비스로 주신 모둠회 이게 광어입니다 광어입니다 형님은 이거 포장하자고 하자고 그러는데 없어 난 이 알 다 먹자 내가 사장님한테 나 유명한 사람 아니라고 그랬는데 인상이 좋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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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 하하 하하하하 하 Nej 하 commandments 하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리 원래 오늘 2차 계획이 있었거든요 뭐 또 갈 거지만 이거 싹 까먹고 갑니다 우리 저 이거 다 먹습니다 다 먹으라고? 다 먹습니다 두 번에 먹어요 두 번에 여자 구독자들 뚝뚝 따라서 전화가 있네 3, 2, 1 서비스로 끊고 갈게요 이렇게 두려우면 우리 못 가잖아 갈라는데 잡아봐 여사님께도 또 서비스로 줄여가지고 대박은 소주 한 번 드실게요 자 형 소주 하나 드세요 아 갈겠는데 소주 한 번 더 먹겠네 우리 2차는 못 받았네 대박은 머리 대박은 머리구이를 서비스 또 주어져 우리 지금 이거 이제 가고 돼지 막호흡장치 가려고 했는데 형 오늘 갈 수 있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내보라고 우리 김건사님께서 이 차를 내보려고 또 먹으면 좋겠다 우리 김건사님께서 이 차를 내보려고 또 먹으면 좋겠다 우리 김건사님께서 이 차를 내보려고 우리 김건사님께서 이 차를 내보려고 우리 김건사님께서 이 차를 내보려고 근데 이런거 속값도 내가 내야 되는데 음 맛있어요 그럼 내보려고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와 아따 살이 장난 아니야 이게 대박은 머리 아 머리네 여기 여기 말이야 여기 이거 먹어 이거 아 이거 이거 먹으라고 다있어 다있어 장에다 찍어봐 장에다 우와 이거 서비스 서비스 아니 형님 나 유명이 유튜브 아닌데 유명이 유튜브 아니니까 잘하라고 잘하라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자 이거 먹고 가겠습니다 1년 뒤에 오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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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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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운다고요? 하하하하 내가 봤을 때 기계로 올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또 웃겨요 근데 진짜 이 집은요 이게 광주최고가 아닌가요? 이게 말이 되나? 이 가격이? 와따 마 이거 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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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해 첫날 1월 1일 분명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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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